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직 제가 읽는 것이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밤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오줌을 마신 포졸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일보다는 술 마시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 어느 술집에 술맛이 좋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장 그 술집으로 달려가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술은 병에 담아 집에 가지고 와서 또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귀가 번쩍 뜰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 안에 술집이 새로 생겼는데 주인이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담근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일손을 넣고 그 길로 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을 든 포졸이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졸은 성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세워 짐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짐이 없었던 농부는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로 생긴 술집에서 맛있는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병을 들고 걸어오는 농부를 포졸이 불러세운 것이었습니다. 어이 이리 와서 잠깐 나 좀 보게 왜 그러십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아 이건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술병인데요 자네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술을 더 마시면 큰일 나겠어 포졸은 농부를 생각해주는 척하며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캬아악 설맛이 기막히게 좋군 포졸은 빈 술병을 돌려주며 농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네 그만 가보게 포졸은 큰 선심이나 쓰는 듯 성문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포졸에게 잘못 보이면 성안에 드나들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술병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졸의 횡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농부는 성안에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포졸이 술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번번이 빈 술병을 들고 분통을 터뜨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하도 약이 올라서 포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리 오늘은 마시지 마십시오 이건 술이 아니라 제 오줌이거든요 그러자 포졸은 콧방귀를 띄었습니다. 뭐라고? 술을 주기 싫으니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따는구나 아닙니다 정말 오줌이라니까요 오줌이라도 좋으니 가서 수평을 내놓게 포졸은 농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수평을 빼앗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캬 술맛 좋다 술을 먹고 얼굴이 불그레해진 포졸은 농부를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농부는 그 얼굴을 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못된 포졸같은 이라고 어디 두고 보자 혼구멍을 내어줄 테니까 농부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포졸을 혼내줄지 국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농부는 당장 성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빈병에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술병을 들고 성문으로 갔습니다. 농부를 보자 연희때처럼 포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 어서오게 왜 며칠 동안 뜸했는가 자네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포졸은 농부에게서 얼른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리 마시지 마십시오 이건 술이 아니라 제 오줌입니다. 그러나 포졸은 농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다고 내가 또 속아 넘을 줄 아느냐 어림없는 일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 오줌이라니까요 그래 술맛이 나는 오줌이겠지 이렇게 말하며 포졸이 술병에 입을 대려하자 농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드시기 전에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화를 내시지 않겠다고요 알았네 이렇게 맛있는 술을 마시거든 내가 왜 화를 내겠나 걱정하지 마시게 포졸은 말을 마치자마자 술병에 담긴 농부의 오줌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우엑 탁탁탁 다음 순간 포졸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신 오줌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이런 못됐놈 포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농부와 약속을 한 터라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포졸을 골탕 먹인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성문을 빠져나갔답니다. 집동이 웃는 까닭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인 것이 머리가 조금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널어 널떨어졌다는 소리도 들었지요. 그래도 장가는 아주 잘 들어서 색시가 참 예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아주 약삭빠른 건달 두 녀석이 살았습니다. 이 건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개똥이가 너무나 부럽기 그지없었단 말이에요. 이야 세상에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 덜 떨어진 개똥이 녀석이 잘난 색시를 얻었으니 돼지목의 진주목거기가 아니고 뭐냐. 누가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녀석의 색시를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서로 짰어요. 꾀를 내서 개똥이 색시를 뺏기로 말이죠. 건달들이 개똥이를 불러내 살살 꾀었습니다. 여보게 개똥이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하세. 무슨 내긴데? 이야기 내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걸세.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재산을 자네에게 주고 자네가 못하면 자네 색시를 우리한테 주는 걸로. 덜 떨어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자고 했어요. 한 건달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내가 그 전에 장사를 할 땐데 말이야. 당나귀 등에 항아리를 잔뜩 씻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려 다녔거든. 그러다가 하루는 허업을 편해서 난데없이 소나기를 만났지 뭐야. 사방을 둘러봐도 비 그을 때가 있어야지.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피어있기에 버섯갓 아래로 들어가 빛을 피했네.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말이야. 원 세상에 버섯이 얼마나 크길래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버섯갓 아래서 빛을 피했다니. 그런 거짓말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듣고만 있었어요. 다음 건달녀석이 말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집 살림살이 장만한 이야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물러주셨는데 뭐 별 게 있어야지. 나는 바늘 하나를 물려받았네 그리여. 그래 그 바늘 한 개를 대장간에서 녹여 살림살이를 만들었는데 소치며 냄비며 대접도 만들고 낫 호미 쟁기도 만들고 도끼 망치도 만들고 아무튼 그릇이며 영장이며 쇠버치로 된 건 죄다 만들고 아직도 반토막이 우리집에 남아있네 그리여. 허참 바늘이 얼마나 크기래. 살림살이를 죄다 만들고도 반토막이 남았대요. 그런 거짓말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듣고만 있었어요. 자 이제 개똥이 자네 차례일세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건달 녀석들이 재촉을 했죠. 그런데 개똥이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워낙 아는 이야기도 없었거니와 두 녀석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게하고 긴가민가 싶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청스레 뒤통순만 글쩍거렸지요. 할 얘기가 없는가? 그럼 자네 색시는 이제 우리 찾을세.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게나. 건달 녀석들은 낄낄거리며 가버렸어요. 개똥이가 집에 와 생각해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이것 좀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네. 개똥이는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와 죽을상을 해가지고는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고 색시가 물었죠. 어디 아프냐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그러니 개똥이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어요. 이렇쿵 저렇쿵 해서 여차여차 했다고 그러니까 색시가 한다는 말이 거참 잘됐소 안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개똥이는 더 죽을상이 되었지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아주 몸살 앓는 소리를 내 아이고 이제 영락없는 오라비가 되었네 아이고 서러워 어쩌나 아이고 아이고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마오 내가 설마 하니 그 건달들에게 빼앗겨 갈성 쉽소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시구려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길랑은 아예 하지마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랬어요. 그러면 호라비가 안될 거라구요. 이튿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석에 집동을 하나 커다랗게 묶어 놓았어요. 개똥이 들어 집동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지요. 그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꽁 저렇꽁 말을 할 테니 당신은 집동을 쓴 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깔깔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동을 쓴 개똥인지 개똥을 품은 집동인지가 마당 한쪽에 서있게 되었어요. 이윽호 건달 녀석들이 찾아왔어요.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개똥이를 불렀죠. 어흠 이보게 개똥이 집에 있나? 그러자 색시가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 대답을 하는데 이게 아주 걸작이였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는데요. 어쩌녁에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하고 오늘 아침에 닭이 낳은 매새끼를 데리고 나무 없는 산으로 꽁 잡으러 갔어요. 아참 촉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지요. 이러거든요. 거짓말도 이쯤 되면 금메달감이죠. 그러니 건달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색시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렸죠. 예, 끼어보셔. 멋이 어째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어떻게 낳으며 닭이 매를 어떻게 낳는단 말이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강아지랑 하루 매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나가요. 에, 또 나무 없는 삶은 어디 있으며 그런 산에 꽁 사냥은 웬말이람. 게다가 촉 없는 화살에 시위 없는 활을 들고 갔다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색시가 맞받아 고함을 쳤어요. 아니 그럼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고 버섯갓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리요. 반을 한 개로 온갖 살림살이를 죄 만들고도 반도막이 남았다는 건 또 어떻고 예, 끼어보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저기 저 집동도 웃는 법이오. 그러자 정말로 마당에 서있던 집동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깔깔 웃지 뭐겠어요. 색시가 이때다 하고 호통을 쳤지요. 저것 보시오. 집동이다 웃지 않소. 그러니 건달줄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문이 꽉 막혀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호라비 신세를 변했답니다. 이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예끼 집동이다 웃겠다 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 얘기가 이건 집동이 웃을 일은 아니죠? 구슬나무와 옥셈 백두산이 백두산이 울려다 보이는 도택마을에 천덕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천덕이의 아버지는 원래 포수였으며 장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천덕이는 9살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천덕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장검과 활을 가지고 칼쓰기와 활쏘기를 익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수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천덕이는 소백산 넘어 곰산으로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천덕이는 활을 들고 독수리를 겨냥하여 하늘에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독수리가 때마침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던 곰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차 내가 잠자는 곰을 놀라게 했구나. 천덕이는 곰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활을 거두고 장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놈이 오늘 나와 겨뤄볼 상대란 말이지 곰은 아빠를 들고 입을 벌리며 으르렁 댔습니다. 장검을 든 천덕이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곰은 아빠를 공손히 내리더니 주덩이를 풀숲에 이리저리 비볐습니다. 천덕이는 독수리를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곰은 사방을 두리번 거리더니 어슬렁어슬렁 천덕이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천덕이는 갑자기 길가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천덕아 너의 용맹과 너그러움을 이미 보고 왔다. 내가 사는 도택마을의 장수는 얼마나 있느냐. 천덕이는 입이 얼어붙은 듯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뜻은 크나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갔던 곰산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백두산 폭포가 있다. 그 폭포 위를 오르면 보석이 달린 구슬나무가 있고 그 밑에 옥셈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 구슬 하나만 간직하게 되면 장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니 실령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이 차가워. 천덕이가 눈을 떠보니 곰이 앞발로 이슬을 모아 이마에 적셔주는 것이었습니다. 곰아 내가 나를 밤새도록 지켜주었구나. 천덕이는 곰과 백두산 신령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이 곰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울 후 이른 새벽 이었습니다. 천덕이는 마을에서 제일 친한 승비와 함께 백두산 폭포로 길을 떠났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벼랑 꼭대기에서 하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덕아 저거 좀 봐 백두산 폭포의 물줄기야 천덕이와 승비는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폭포의 절벽을 넘어섰는데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천덕아 더는 못 갈 것 같으니 저기 가서 쉴 곳이나 알아보자 글쎄 이런 곳에 사람 사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천덕이와 승비는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둥과 벽 지붕까지 금은 보석으로 다듬어 세운 집이었습니다. 누구 없어 여기 안 계시오 천덕이가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서야 문이 사르륵 열렸습니다. 방안에는 노인과 딸이 하얀 옷차림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두산 신녀님께서 귀한 손님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과 딸은 저녁 상까지 차려주면서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백두산 밤경치를 보고 싶어 그러니 잠깐 뜰에 나가보겠습니다. 천덕이와 승비는 어딘지 미심쩍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의 우리 포수 할아버지가 준 범가죽 털 조고리를 덮고 밤을 보내도록 하자. 이때 방안에서는 노인과 딸이 수분거렸습니다. 저놈들이 우리의 구슬나무를 꺾으러 왔구나. 우리가 주는 독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니 뜰에 가서 이 부채로 돌을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었고 부채를 든 딸은 뒤꿈치를 들고 천덕이와 승비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앗! 범 범이야! 딸은 갑자기 기겁을 하며 방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소리에 천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은 급하게 뛰어가다 문지방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치맛자락이 벌어지더니 긴 꼬리가 보였습니다. 꼬리다! 꼬리다! 장검을 뽑아 노인과 칼을 노인과 딸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방안에는 황소같이 큰 여우 두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주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승비야! 구슬나무야! 백두산 신령님께서 구슬 한 알만 가지면 장수가 된다고 하셨잖아. 천덕이와 승비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바위 틈에 샘물이 있어! 옥샘이야! 천덕아! 여기엔 바위 굴이 있어! 천덕이와 승비는 굴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걀 같은 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덕이는 차돌 하나를 집어 옥샘에 씻어보았습니다. 새하얀 차돌은 서서히 분용빛으로 변하더니 토구와 갑옷을 입고 활과 검을 찬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럴수가! 천덕이와 승비는 눈이 동그레 졌습니다. 굴안에 있던 차돌을 꺼내다가 옥샘에 모두 씻었습니다. 차돌은 수백명의 장수로 변하여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은 10년전 백두산 구슬나무와 샘을 찾아왔던 장수들입니다. 그때 노인과 딸에게 부채살로 맞아 차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두 분을 위해 장수가 되겠습니다. 장수들은 천덕이와 승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도택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들 천덕이와 승비예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위해 장수가 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장수가 되십시오. 천덕이와 승비는 목이 말라 샘물을 한 바가지씩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갑자기 두 사람의 몸이 근질근질하더니 수백명의 장수들 사이에 차돌이 우뚝 솟아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천덕이는 대장이 되었고 승비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오줌누면 사형 옛날에 서울의 변두리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선비는 서울의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임금님이 사는 대골이 다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선비는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뼈야 오줌이 마려워서 걸을 수가 없네 선비는 오줌을 눈만한 곳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소나무 숲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되겠다 급한대로 저기서 볼일을 좀 봐야 되겠다 선비는 소나무 숲에 들어가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산을 지키는 산직위가 선비를 발견하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누는거요 산직위는 선비에게 다가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줄 아시오 임금님이 계시는 대골이 내려다 보이는 산이니 대골 안에 있는 산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오 대골 안에서 아무 곳에서나 오줌을 누면 어떤 발을 받게 되는지 알기나 하시오 선비는 산직위의 말을 듣자 간이 콩야만 해졌습니다. 아이고 끊일났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선비는 겁에 질려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산직위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선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대골에서 함부로 오줌을 넣으면 사형이란 말이오 사형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장 포도총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며 산직위가 선비의 팔을 잡아 끌자 선비는 새파랗게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죄인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선비는 주머니를 털어 있는 돈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게 전부요 다 줄 테니 한 번만 모르는 적 눈 감아 주시오 산직위는 선비가 돈을 내밀자 조금 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허 이 돈을 다 주시겠다고요? 그게 정말이오? 아 물론이지요! 모두 가져가시오! 이게 전부 얼마요? 열량이오! 열량? 흠! 그 정도 돈으로 눈을 감아달라고? 안되겠소! 같이 포도청으로 가야겠소! 산직위가 선비의 팔을 잡아 끌자 선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더 주겠소! 우리 집을 알려줄테니 내일 꼭 받으러 오시오! 선비와 산직위가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남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산직위가 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산직위에게 약속대로 돈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직위는 선비에게서 돈을 받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걸핏하며 선비의 집을 찾아와서 선비에게 돈을 얻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에 친구가 놀러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아무 말없이 돈을 주는 걸 보니 자네 친척인가 보군. 친척이 아니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네. 은혜라니 무슨 은혜? 자네만 알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알려주겠네. 선비는 친구에게 남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뭐? 남산에서 오줌을 넣으면 사형이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다고 그 사람이 자네를 속였군 그래? 그럼 그런 법이 없단 말인가? 선비는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산직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군. 나를 속여 돈을 뜯어내라니. 며칠지 산직이가 돈을 얻으러 또 집에 찾아오자 선비는 바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기꾼! 오줌을 넣으면 사행이라고 나를 속였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러자 산직이는 선비의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길래 누가 남선에서 오줌을 누우라고 했어? 오줌만 누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게 아니오. 그리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지. 이야기를 하는 까닭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찌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하죠.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족족 종이에 적어 꼭꼭 접어서 커다란 자루에 자꾸 담아놓는 거였어요. 남들한테 들려주지는 않고 얼추 대여섯 해를 그리하다 보니 어느새 자료가 꽉 차게 되었어요. 자료가 꽉 찬 대신에 이제 세상엔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남아 있게 되었어요. 원래 이야기라는 것은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온 세상에 이야기란 이야기는 모두 자루 속에 가두어 놓았으니 당연히 들을 이야기가 없었죠. 아이는 자루 아가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 빵 대들포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어요. 그러고서 또 서너 해가 지났거든요. 아이는 이제 총각이 되었어요. 어느새 장가들 나이가 되어 마침 고개 넘어 어느 마을에 색시감이 하나 있어서 홀레를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홀레를 어디서 치르냐 하면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에 가서 치렀거든요. 총각 장가 보낼 마련을 한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 할 때 였어요. 그 집에서 머슴일 하는 아이 하나가 청각방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디서 중중중중중중 말소리가 나더란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보니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나는 거였어요. 꼭 이런 소리였어요. 이 고약한 녀석이 우리 자루에다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혼내줘야 한다. 마침 내일 이 녀석이 고개 넘어 마을로 장가를 간다니까 그때 아주 헌줄을 내주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루 속의 이야기들이 도깨비가 돼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뭐든지 한 곳에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게 도깨비로 변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얼추 10년이나 그리 묵혀두었으니 그게 도깨비가 안되고 베기겠어요? 그 도깨비들이 내쳐 의논을 했어요. 나는 이 녀석을 넘어가는 고개마루에 새파란 샘물이 되어 있으란다. 그랬다가 이 녀석이 마시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테다. 나는 그 아래 길가 배나무에 탐스러운 청실매가 되어 달자 있으란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따먹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테다. 도깨비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걸 들으니 머스마이 등골이 오싹 해졌어요.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도련님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 먼저 가시겠네. 머스마이는 다음날 총각 장가가는 길을 꼭 따라가리라 마음먹었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사모 쓰고 관대 입고 흰말 등에 높이 타고 장가 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꼬비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머스마이가 덥석 나섰어요. 자기가 꼭 가야한다고. 그러고서 신랑 일행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커다란 고개를 넘다보니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마침 고갯마루에 샘이 하나 있는데 새파란 샘물이 풍풍 솟아났어요. 예 말좀 세워라 저 샘물 좀 마시고 가자. 총각이 머스마이 한테 말을 세우라 했죠. 그런데 머스마이는 못들은 척 그냥 말을 모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말 세우라니까 안 들리냐. 총각이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다보니 샘물을 그냥 지나쳤지 뭐예요. 허허 이 녀석이 왜 따라 나서서 물도 못 마시게 하나. 총각이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러고서 조금 지나다보니 이번엔 길가에 배나무가 하나 서있었는데 먹음직스런 청실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죠. 총각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예 말 세워라 저 배라도 좀 따먹자. 그런데 이 머스마이가 이번에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가는 귀가 먹었나보다 하고는 말에 단체 손을 뻗어 배를 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머스마이가 말꼽비를 확 낚아채는 거였어요. 말이 펄쩍펄 날뛰었지요. 그러니 펄쩍펄쩍 날뛰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총각이 배를 따려고 손을 쭉 뻗으면 배가 쑥 아래로 내려오고 손을 내려 배를 잡을 성 싶으면 배가 쑥 위로 올라가고 몇 번을 이러다가 또 그냥 지나쳤어요. 총각은 부하가 있는데로 치밀었지요. 하지만 어떡해요. 혼사 치료로 가는 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벌렸어요. 이놈 어디 홀레만 끝나봐라. 아주 혼쭐을 내줄 이렇게 신부집에 다다라서는 이제 홀레를 치를 차례가 되었어요. 홀레상 차려놓고 촛불을 밝히고 신랑 신부가 맞절할 순서가 되었답니다. 예쁜 섹시가 다소곳이 앉아 절하고 총각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머슴 아이가 갑자기 홀레청으로 뛰어들더니 총각을 와락 밀쳐버리는 것이었어요. 그통에 홀레청은 난리가 났지요. 신랑은 자빠지고 신부는 놀라고 홀레상은 엎어지고 구경꾼들은 시끌시끌거리고 총각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머슴 아이는 멱살에 바짝 움켜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내가 무슨 억하 신정으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도 못 담으게 하고 홀레식까지 회방을 놓아서 개코망신을 주느냐 홀레식만 끝나봐라 아주 치도군을 놓을테다. 머슴 아이가 숨이 탁탁 막혀서 아이고 도련님 임벽살 좀 놓으시오.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요. 하고는 홀레청 아래 방석을 들어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 밑에 한뼘이나 되는 독침이 시뻘하게 곧 서 있었어요. 홀레청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제서야 총각이 머슴 아이 멱살을 놓고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고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청부터 갈 뻔 했구나 하면서 거듭 거듭 고마워 했어요. 그렇게 홀레식을 마치고 총각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대들뽀에 매달아 놓은 자루를 끌러서 꼬깃꼬깃 접어놓은 이야기들을 허이허이 죄다 풀어보냈어요. 그때 나도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주워들었는데 듣다보니 겨우 반자루밖에 못 들었지 뭐예요. 이 이야기도 그때 주워들은 거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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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